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전주시 완산구에서 당선된 진보당의 강승희 의원이 드디어 원내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부터 발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란목적 살인죄를 범했다. 그런 주장을 원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훈처 장관으로 이렇게 이번에 입포부한 사람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두 단어가 떠오르네요. 하나는 참 무식하다. 노동운동한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참 사람이 무식하다라는. 그 다음 또 하나는 참 옛날 어른들 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랐거든요. 참 사람이 비뚤어졌다. 생각이 비뚤어지게 되면 그냥 이걸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온갖 짓들을 다 할 건데 참 걱정이 되네요. 본색 드러낸 진보당의 강성희. 이승만은 내란목적 살인죄 속에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하 비난은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죄 속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고 내란제의 수계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의 이력을 한번 보니까 아직 젊은 사람이네요. 1972년생 대한민국의 공장노동자 출신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겠네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 수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아주 출시를 크게 했네요. 2023년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뭐 정가가 많네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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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어쨌든 간에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한국의 현대사 교육을 거의 우리가 못 받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또 왜곡을 많이 가리킬 거고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시왕조, 신민으로 사는 그런 굴레로부터 탈출시켜준 분이잖아요.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여러분 사는 거로부터 탈출시켜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역사가 몇 년이 되는지 대개 우리는 5천 년의 찬란한 역사 5천 년의 찬란한 역사의 대부분이 뭡니까? 질곡과 노예 상태였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뭐죠? 노예의 질곡과 구속의 질곡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제도적 털을 완비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성희 위원도 참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사람이 비틀어졌다 보는 것이 당신이 지금 뭐 이렇게 나와서 국회에서 폼 잡고 세비로 밥 먹고 사는 게 다 이승만 공의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완전히 세계관이 조선조에 태어나가지고 조선조에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근대 시민 사회를 꿈꾸고 의회 민주주의를 꿈꾸게 된 그 변화가 20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진원지가 한성 감옥에 투옥됐던 시절. 이 기간입니다. 1899년부터 1904년 사이에 그 이런 왕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런 대몰하다 잡혀가가지고 5년간 여러분들은 옥고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세계관의 대변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을 대변역을 경험하는 데는 미국의 젊은 그런 성교사들이 도움이 컸죠. 영어성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잡지들을 넣어주고 그렇게 했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대개혁이 일어난 거죠. 한 개인에게. 왕조 시대에 나가주고 고시를 통해가 과거를 통해가지고 입신 출시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근대 시민사회를 꿈꾸고 근대 의회 민주주의를 여러분들 우리 대한 우리나라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변역이 한성 감옥에 투옥됐던 5년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젊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젊은 성교사들이 이승만에게 넣어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승만이란 사람을 마치 사도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이 한성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도 가슴이 뭡니까? 두근두근해질 정도의 그런 명문 그게 독립정신이란 책이지 않습니까? 1904년도에 독립정신 원고를 완성한 거 아닙니까? 총 52편으로 이준고 이 독립정신의 근본적인 것은 부국강병과 의회민주주의를 여러분들 담은 책이지 않습니까? 20대 젊은이 안께서 나왔죠. 1904년도에 여러분들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실의 밀명을 받들여서 미국으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에 따라가지고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나 마지막 떠나기 전에 고종이 그 당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이승만 함께 한번 만나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만나지 않습니까? 썩어빠진 이십왕조의 왕을 내가 왜 만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분란이 심한데 1945년도에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좌익과 위기 분리되어 엄청나게 썩었고 좌익은 하루가 다르게 뭡니까?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상탄데 그 당시 여론조사해보면 압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무게중심을 잡고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도록 재헌의회가 출범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분열적인 민족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분열했습니까? 내가 이승만의 입장을 가끔 상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온 책이 20대 한성 감옥에서 나온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돼 나왔죠. 20대 청년이 옥중에 저수란 우리민족 최고의 명적. 이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다 한번 읽어봐야 될 거고 이 책의 서문에 여러분들 책을 펴낸 분이 참 잘 썼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 권한을 생각하고 과일을 먹을 때 그 나무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마시고 있는 물의 권한을 모르고 거기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자기가 따먹는 과일나무에 뿌리를 뽑거나 줄기를 베어버린다면 사람들은 그런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겠는가? 이게 진보당의 강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1972년생이 아직 젊지만 참 철딱순이가 없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네가 이런 폼을 잡고 사는 그런 모든 권한이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승기 같은 사람들이 나라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걸 보면 기가 찬 거죠. 물을 마실 때 그 권한을 생각하지 못한 민족 앞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왕과 왕족 소수 양반 계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오는 날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이승만이 만든 이 자유로운 체제를 이시 왕조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선거마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시 조선이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지도자를 선출을 못하는데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이름이 대한민국이지. 조선왕족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조말 전체 백성 가운데 10% 미만이 양반이었고 50%는 무지렁이 상민들이었고 40%는 노비였다. 그 10%에 속하는 양반들 적자 비록 그 아래 상미나 노비들보다 자유롭고 유족했으나 그들 역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당연한 덤두리는 자유 독립 자주 자율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예속적인 삶을 살았다. 이 예속적인 삶을 탈피하도록 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들 시대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을 갖췄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다 배가 불러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지만 강성희 위원이 참 내가 볼 때는 철이 없다. 무식하다. 참 많이 비뚤어졌다. 그런데 뭐 비뚤어진 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잘난 마시고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독학한 사람들은 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도통남 이야기 안 듣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이런 역사를 가진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근원은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1948년 8월 15일에 우남 이승만이 주도해서 자유민주주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데 있고 그 건국의 정신적인 기초는 바로 여기에 소개하는 독립정신에 있다. 그게 20대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깨우쳤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을 근대시민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20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80대까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참아 견디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신념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 딱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첨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완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독립정신은 20대 청년 우남 이승만이 옥중에 집필한 그의 대표저수로서 5천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 왕정의 역사를 민주공화정으로 탈바꿈시키고 대륙문화권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적 전통을 해양문화권으로 옮기는 데 이론적 기초가 된 책이다. 다산 정약용이 똑똑했지만 왕정을 벗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로 살았던 실학바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도 조선왕조라는 세계관을 벗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모든 책들은 주권자는 단지 왕 한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 피치자라고 보면서 전제군주가 백성을 어루만져주는 인정이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했었다.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백성의 말으로 나라의 준이고 그들 각자가 자유 독립 자주 자율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시비를 판단할 줄 각성된 개인이며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의 집이란 단체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여 운영해간다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국내 최초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우남이 만든 이 좋은 체제를 뒤집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심지어는 선거까지 도덕질 해가지고 그 도덕질한 선거에 다 입을 다물고 깔아뭉개고 대통령 법무장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무슨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블당 이런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 언론사들 다 에라이 우남 이승만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모세하고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애급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그 민족을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남이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남의 이런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깊게 배어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 굴레 노예의 굴레를 탈출시켜줬는데 그래서 이런 70년 80년 배부르게 이렇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걸 다시 이시조선으로 퇴행시키려는 인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킬 의지도 없는 국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할 수 없다 사람은 그 수준에 따라 사니까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식들아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뭐죠?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거죠 우남 이성만 덕택에 사는 거고 물질류는 여러분들 박정이라는 인물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정직함이고 그 정직함의 힘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지도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월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추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소위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 달에 일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지금 4원까지 출간됐고 5월 30일 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원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이것이 무슨 단순히 책을 파는 활동이 아니고 이 책이 정말 깊은 향기처럼 퍼져서 나라를 반석에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